Q. 박사진의 파워풀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난주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박사진입니다. 안녕하세요! 2023 파워풀 K-TROF 페스티벌을 추드립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매년 인사드리는 많은데 한 해 한 해 인사 드릴 때마다 올 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더더욱 올 때마다 박사진이 점점 커지는 거 보니 그리고 올 때마다 박사진이 성장하는 것 같아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축구 부르 손희 선생님의 안녕하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번에는 잔잔한 노래 한 곡으로 들려드립니다. 붉은릿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아유 감사합니다. 한 곡 하고 끝났을 때마다 어떻게 보신지? 축축축축축축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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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잘생겼다고 보고 잘생겼다고 얘기해 드릴 텐데 진짜 잘생긴 거야 아유 진짜 아유 사랑해요 아유 사랑해요 왜 이렇게 웃건지 모르겠 한 곡 더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지나야 되는 게요 박수 많이 쓰세요 이 분 한 번에 주네요 가사 노래까지 그러면 팽크를 주시니까 한 곡 한 곡 들려드린 것보다 요런 거 먹고서 맨들리로 들려드린 게 더 신나게 우리가 먹을 걸 먹을 때가 한 거 먹는 것보다 두 손을 좀 더 먹어줘야지 아 내가 먹었구나 양이 좀 찰구나 생각하지 그래서 한 곡 들려드리지 말고 여러 곡 먹고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제 많은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는 곡이 너무 큰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을 멈춰내고 성격이 떨어질 정도로 박수를 쳐주시고 앉은 데에서 엉덩이만 술을 취약한 걸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빈이 있었어요! 예! 처음에 준빈이 있었어요! 예! 빌려하십니까! 엉덩이 예! 예! 그렇지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도 안났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즐거운 시간에 지금 행복한 시간 되시고 마지막 곡 들려드린 인사드리기인데 오늘 인사드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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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정말 공회복에 딱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주변 추주가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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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인사드리기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시청하러 감사드리고 팬들에게 시청하러 감사드리고 팬들에게 시청하러 감사드리고 이렇게 표현명세스에 빠져버린 모습을 드리고 웬만한 예쁜 질문을 드렸어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기 때문에 인사드리기 때문에 인사드리기 인사드리기 즐거운 시간 되시고 박서진아 통화도 많이 불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